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시나요? 밥을 먹을 때 혹은 여행을 갈 때 행복을 느끼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오늘은 춤을 추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이곳은 금정구에 위치한 댄스학원. 실수를 연발해도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니 춤에 대한 열정이 가득해 보입니다. 이번엔 경쾌한 음악과 함께 그들의 축제 연습 안무가 시작되네요. 한번 감상해볼까요? 안무가 끝나자 연습실은 웃음바다가 됩니다. 안무가 끝나자 연습실은 웃음바다가 됩니다. 지금 저희 같이 하는 친구들이 전문적으로 하려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원래 같이 공연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춤을 추면서 공부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같은 것도 다 날릴 수 있고 춤을 출 때만큼은 내가 여기서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신을 좀 복도다주는데 가장 좋은 요소인 것 같아요. 춤과 함께 한 지 10년이 넘은 유황현 씨.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춤을 그냥 공유를 하는 거죠. 제가 하는 것들을 다른 친구들이랑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면서 그 친구들한테도 또 제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가르쳐줘요. 댄스 강습이 끝나고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연습실에는 아직 춤을 향한 그들의 열기가 남아있었습니다. 여기는 대근동의 한 연습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오샤레 크루의 연습날입니다. 오샤레 크루는 2003년도에 창단되어 베테랑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여러 대회에서 실력을 뽐내며 부산을 대표하는 비보이 크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춤을 감상해 보실까요? 역시 부산대표답게 화려한 춤의 연속이네요. 고난도의 안무를 한 번에 소화하기는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사물놀이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몸을 이렇게 뒤집는 거 자반 뒤집기처럼 이렇게 뒤집는 동작이 있는데 그거를 약간 이제 좀 비보이 적게 좀 다이나믹하게 좀 느낌을 많이 내려고 연습을 하는 중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그 동작을 제가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 동작을 좀 가르쳐주고 있는 편이에요. 안무 연습 중 신이 났는지 즉흥으로 댄스 배틀도 벌어지네요. 정말 재밌어 보여요. 연습이 한창 무르익을 중 한 여성분이 도착해 연습을 시작합니다. 비거리라니 흥미롭네요. 지나가다가 공연 보다가 겹하게 됐어요. 그렇게 팬이었다가 좋아하는 팀 오디션 본 거 보고 오디션 보고 나서 팀에 들어오게 돼서 이렇게까지 대중 앞에 서서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는 비길들 그들의 유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성장한 댄스 문화는 2000년대 초중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브레이크 댄스는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휩쓸며 큰 인기를 얻었고 한국의 대표 문화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비보이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그냥 도는 것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이 외국 나가서 우승을 하고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한국을 널리 알리고 있다는 것을 되게 자랑스러워했는데 비보이도 반짝 붐을 일으키다가 대중들이 아 이제 얘들 그냥 뭐 식상하다 재미없다 이래서 점점 붐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그들이지만 행복을 위한 그들의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단체 연습곡이 흘러나오자 자유롭게 연습하던 그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네요. 완벽한 분무 속에 보이는 그들의 미소 이들은 이 순간을 위해 춤을 추는 것이 아닐까요?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춤을 출 때 그 순간만큼은 다른 스트레스를 막 받아도 그 춤 음악 틀어놓고 춤출 때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잡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하면서 제가 제가 제 자신이 그냥 행복함을 느끼고 제 생활인 것 같아요. 어떤 설명하자면 여가 시간에 딱 남는 시간에 딱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제 생활에 제 라이프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춤을. 제 삶이죠 그냥. 누구를 만나더라도 친구를 만나더라도 춤추는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뭐 이야기하더라도 춤추는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번엔 비보이에 꽂힌 3대3 댄스 배틀이 벌어집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네요. 사소하게 친구들 만나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하는 것도 순간순간 행복하게 느껴질 때도 많고요. 행복이라는 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하는 거를 하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위치에서 자기가 만족하고 그냥 내가 이걸 함으로써 재밌다 즐겁다 힘들지만은 내가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라고 느끼고 있으면은 그냥 그거 자체가 다 행복인 것 같아요. 행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비대 비보이를 응원합니다. 동원의 미디어스러스 환영합니다. 동원의 미디어스러스 환영합니다. 더욱랐습니다. 멤버들의 미디어스러스 가능사aring